네 안녕하세요 1장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od called the expense guy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the expense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인 정관사는 물건을 말하고자 할 때 먼저 the 하고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the expense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인 expense expense는 확장된 장소 넓게 펼쳐진 그런 곳을 expense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장되어진 곳을 sky 하늘이라고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그리고 거시기가 있었다 여기서 여기서 there는 어떤 그 막연한 어떤 무언가의 말을 꺼낼 때 거시기 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re was evening 거시기가 있었다 evening 저녁이 and there was morning 그리고 거시기가 있었다 아침이 the second day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인 두 번째 날이다 9절입니다 and God said let the water under the sky be gathered to one place and let dry ground appear and it was so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let the water 시켜보자 하도록 하자 the water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이 under the sky 그러니까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그런 거죠 아래에 있는데 뭐 아래에 있냐 the sky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인 하늘이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되는 거죠 be gathered, 있도록, let, a, b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죠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냐 gathered, gathered gathered는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인 상태로 영어에서 수동태, 능동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를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죠 그래서 gathered는 모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상태니까 be gathered니까 어떤 모여진 거죠 to one place, 목적지는 한 장소이다 and let dry ground appear 그리고 let 시켜보자 해보자 dry ground 마른 땅이 appear 나타나도록 and it was so 그리고 그것은 있었다 그렇게 10절입니다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the dry ground를 land라고 땅이라고 and the gathered water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인 gathered 모인 상태의 water's 물 물이죠 물을 he called 그가 called 부르셨다 뭐라고? seize 바다라고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죠 받아들 여기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것을 that이죠 설명해 줘야죠 that이 뭔지를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it was good 그것이 있었다 좋은 상태로 그것이 좋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n God said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seed bearing plants and trees on the land that bear fruit with the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and it was so 그리고 나서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시켜보자 The land 땅이 produce 생산하도록 뭐를? vegetation 채소류들이죠 그리고 seed bearing plants seed bearing 가지고 있는 plants 식물들 and trees 나무들을 접촉해서 On 접촉해서 어디에 접촉해서 The land 땅에 땅에 접촉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근데 그것이 that 은 앞에 seed bearing plants and tree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bear 품고 있는 거죠 fruit 열매를 과실을 함께해서 seed 씨앗을 in it 공간 아닌 그것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것 안에서는 fruit 과일 안에 그 열매 안에 씨를 가진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seed bearing plants seed bearing plants and trees Let produce 이렇게 되는 거죠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일치하는 상태로 그 일치하는 상태의 목적지죠 to according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상태로 to 목적지는 their various kinds 그들의 various 다양한 종류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다양한 종류에 일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and it was so 그리고 그것은 있었다 그렇게 12절입니다 The land produced vegetation The land가 땅이 produced 생산해 냈다 vegetation 채소류들을 plants bearing seed plants 식물들을 bearing 가진 상태로 seed 씨앗을 occurring 일치하는 상태로 to their kinds 목적지는 그들의 종류들이다 and trees 그리고 나무들을 bearing fruit 가지고 있는 fruit 열매를 with seed in it 함께해서 씨앗을 공간 아닌 그것에 according to their kinds 일치하는 상태로 목적지는 their kinds 그들의 종류들이다 and God saw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다 that it was good 그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it was good 그것은 있었다 좋은 상태로 13절입니다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third day 그리고 거시기가 있었다 저녁이 and there was morning 그리고 거시기가 있었다 아침이 the third day이다 14절입니다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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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거시기가 be 있도록 뭐가 있도록 lights 빛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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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하자 이렇게 빛들이 여기서 light가 아니고 light입니다 복수입니다 in the expanse 공간 아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인 the expanse 한글 선기 궁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공간 안에 of the sky 소속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물건인 하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lights 를 잇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to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to 목적은 separate 분리하는 거죠 뭐를 the they not 나도 알고 너도 아는 the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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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분리하는 건데요 출처는 어디냐면 the night 밤입니다 and let them serve as signs to mark seasons and days and years 그래서 let 해보자 them 그들이 them 그들이 서브 서브하도록 그죠 나타내도록 하는 겁니다 as signs 추가 설명하자면 as as 은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브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브하는 걸 추가 설명하는건데 어떻게 서브하냐면 signs 어떤 사인들로 그렇죠 목적 그 사인들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 목적은 또 뭐냐면 to mark mark 표시하는 거죠 뭐를? seasons and days and years 계절들과 날짜들과 그 다음에 years, 연들, 해들이죠 해들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는 거죠 to mark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창세기 1장 14절까지 오늘 보았는데요 모국어법 또는 영어시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은 방금 전 단어를 덧붙여 설명하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